그냥 보자. 그냥 보자. 한글자로 보자. 한글자로 보자. 한글자로 보자. 한글자로 보면 안 됩니까? 한글자 몇 번이에요? 12번. 12. 12. 가봐. 지금 쓰신 건 뭐예요? 겉이었죠? 겉. 자, 12번 글자. 오픈. 뭐야? 12번. 보여주세요. 겉이 아니어야 돼. 갑니다. 어? 어? 작가? 작가구나, 작가. 작가만큼? 작가 만큼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뭐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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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뛰어, 뛰어.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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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프로그램에 짧은 코너니까 즐겨! 아! 네번러줘! 빼면 안 돼! 기다려!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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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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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만든다. 작상하니까. 내가 만든 멋진 말 자체가 작상하네. 이거 말고 없어, 진짜. 아, 이렇게 쉬운 걸. 그래. 이거 만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기 저 나래 씨. 나 한 말도 안 했어, 나 진짜. 만큼 확실하고. 아니야, 만큼은 확실해. 진짜 확실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배진이 형이 다 갔어, 집에. 아니, 나오지를 못해. 2년 전에 갔어야 돼. 4년, 5년째 이러고 있는데. 가를 봤기 때문에 하는 거야. 가를 안 봤으면.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내가 만든 게 맞는 것 같아. 대입을 해보면. 진짜 우기면 안 되겠다. 항상 열어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탱구가 아까 지나가다가 내가 만든 아니야, 이래서. 진짜로? 내가 만든이야, 이러고 또 옮겼거든요, 제가. 실패를 했고요. 작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만든? 어, 작사가니까. 불고기, 버섯, 전골. 먹방. 로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만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어쨌거나. 시원하게. 시원하잖아. 그렇지, 시원하지. 렐레는 아직도 미스테이잖아. 아, 렐? 렐? 제욱 씨가 얘기했던 렐? 체크 한번 해보자. 체크, 체크. 자,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무조건. 듣자. 읏. 시원. 정다운 눈빛에. 내가 꿈을 꾸는 것지도 몰라. 어쨌든 깜짝 놀랄 거야. 설레신 다가갔네. 자, 지금입니다. 멀리서 들어야 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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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줄래. 내 것만큼 멋진 말로 속삭힐 듯. 와. 같이. 내가 만든으로 들려요. 아니, 나 글씨도 들린다. 나 글씨도 들린다. 아니, 두 번째 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재욱 씨가 지금 확신에 찬 표정으로. 쓰리 렐, 쓰리 렐. 렐렐렐. 듣고 나서. 맞아, 맞아. 아이고, 우리 딱 좀. 아이, 우리 딱 좀. 내 머리 맞자. 아무래도 노래 하실 때도 렐로 부르셨죠? 120. Home, 120. 또 1번만 얘기 좀. 조금 어필하고 싶긴 했는데. 조금 어필하고 싶긴 했는데. 그래서 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민현 출발, 정답 좋았어.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자, 준비됐어요? 잠깐만요, 재욱 씨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줘요. 오픈! 자!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 세상에! 약간 계란하게 보여. 그냥 한 번 써놔봤어요. 혹시 영웅이 될 수도 있으니. 영웅이 될 수도 있으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 노래 불러줄래. 내가 만든 멋진 말로 속삭이던 나그시. 나그시까지 정확히 발음했습니다. 자, 3차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또 3차야, 또 3차.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이거 끝나고 3차까지 가야 되겠다. 아, 뭐 그런... 그런 걸로 연결이 되나, 이게? 화면으로 만나보십시오. 노랠, 노랠, 노랠. 노랠 나오고 녹붓이 나오면. 환원 팀이 다 했다, 그러면. 노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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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랠. 물에 대해 끝을 추는ograp여 내 같은 말로 속삭이던 나그시. 어, 아이, 돼 고맙습니다.